Fun travel! A little bit of English! 자 내일 떠나는 여행자들을 위한 자유로운 오빠들의 여행 영어 숫자 토크쇼! 주리안! 박팀이네! 여행 영어! 워호호호! 오늘은 우리 일이다. 무슨 대사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행 가기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Actually, I really love Spain. 스페인! 아 라틴 여리 있다! 시 시 스탑! 올해!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네요.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드릴님 되게 잘하고 있죠? 수고하세요. 여행자들을 위한 오빠띠! 말라가를 가시면 무료 투라메코 수업을 배울 수 있다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모든 잘못은 작가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찬방송! Which place would you visit at this time of the year? 지로라! 딩 딩 딩 딩! 유후! CSR의 지로라! 지로라! Irish! 누군지아! 롯에 이사야! 지로라! 수고하셨는데 롯에 이사야! 벨에 이사야! 벨에 이사야! 벨에 이사야 Después! 벨에 이사야! 벨이 연. 벨에 이사야! 벨에 이사야! 벨에 이사야! 벨에 이사야! 감사합니다.